동종업계 종사자라는 노래고요 제 앨범에 작년 10월에 낸 앨범에 첫 번째 트랙으로 있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오늘 진짜 동네 와주신 거 감사하니까 아니요 좀 더 빨리 두 시간 하려고 그래 하나 둘 셋 넷 맘 놓고 즐길 수가 없네 맘 놓고 즐길 수가 없네 내가 그의 팬인 것은 분명하지만 어디선가 드는 열댄가 사람들은 내가 너랑 만난다고 부러워해 내 앞에서 너의 노래를 부르며 그게 내 자격증이냐는 분명히 나도 자랑스럽고 네가 너무 좋지만 가끔 다 좀 곤란해 가끔 되게 울적해 너에게 맞는 노래 너에게 맞는 노래 분명히 내 것들은 아니야 분명히 내 것들은 아니야 너는 우애하게 고차라고 나는 지껄이지 이렇게 이렇게 너의 끝없는 발전 나의 끝없는 정체 이 와중에도 너의 완벽한 겸손함 내 사람들의 마음을 갈때 너를 향해서 낙수갈채 이 와중에도 너의 완벽한 겸손함 하나ớ MARTIN 겸손함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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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내죠 코코 옹옹옹번 엉엉엉 한 번만될 주시오 원래 이렇게 하기는 이렇게 있는데 제가 멘트할 때 막 이제 예수님